유튜브 방송 극한 조언 계속 지내기 죄송해요 나의 인생 영화는 인생 영화는 About Time 인생 영화? 뭔가 영감을 얻은? 나의 인생 영화, 오늘 경기? 나의 인생 생각나는 게 없어요 생각나는 게 없어요 하모니어 7번 방의 선물 국가대표 나의 인생 영화 타짜 역시 고니 인생을 걸었구나 형은 뭔데요? 인생 영화? 글리데이터 글리데이터가 뭐야? 인생 영화? 이거는 오늘 삼성 경기라고 일부러 하라고 써놓은 거예요? 아 일부러 유도하는 줄 알았네 인생 영화? 인생 영화 와 재밌게 본 거 많은데 왜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깐요 감명 깊었던 영화 이렇게 하는 건가요? 없어 없어 나는 하루하루가 영화니까 퍼펙트 오늘도 형 영화 찍었잖아요 와 진짜 없네 저 있어요 퍼펙트맨 퍼펙트 게임 저는 난 퍼펙트 게임 안녕 인생 영화 이야 영화 인생 영화 뭐가 있을까요? 신세계? 야 인생 영화 뭐가 있을까? 잘했습니다. 인생 영화 뭐예요? 아 이건 좀 생각을 올려야 돼요. 그쵸? 재밌는 거 많은데? 포레스트 컴퓨터도 재밌고 아 이 컴퓨터도 재밌잖아. 뭐야? 마이크가 저기서 어차피 다 들어가잖아요. 인생 영화? 그거 뭐지? 대우! 김대우! 김대우! 우리 대우! 잘 볼게요. 인생 영화 그거 뭐죠? 아 씨 그거 뭐죠? 저 지금 신소영이 하는 거예요? 아니 그.. 맞춰보세요. 그 어린 친구가 나는 뭐.. 어거스테라신! 무형으로 하는 겁니다. 무형? 아버지는 복싱을 하신 분이고 와 빌리 엘리어트 즐거운거죠. 와.. 그 친구 마지막에.. 마지막 장면이 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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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키! 로티 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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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키! 안이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빌리 엘리어트! 빌리 엘리어트! 정말 감명 있게 봤습니다. 빌리 엘리어트 빌리 파이팅! 30라인죠, 화이팅. 갑자기 빌레티가 났는데?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석영화요. 알았을 때 롤보드에 석영. 괴물이요. 투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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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잘 모르겠어요 뭐있노? 요즘 영화관은 기억이 안나는데 이프 언니 저 노트북 그 About Time 아쿠아맨 그 주연 배우, 여주연 배우가 다 동일인 것 같은데? 맞아요 아기는 따로 나와 저도요 키 키? 아이가 계속 키 아기가 있는데? 하여튼 그 사람 나오는 거 자주 봤고 좋아 그리고 그거 그거 뭐지? 제인? 제인채 그 사람 말고 나오는 거 그 이름 뭐였지? 그거 진짜 재밌게 봤는데? 네 아 그거 뭐였지? 그 전신마비인데 그 그 있잖아요 비서 체험에 빠져 네 맞아요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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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근데 영화가 두 개만 있을거지? 한국 영화 아니 아니에요 한국 영화 그게 진짜 되게 가난한 상황에서 왼쪽 부러워가지고 부자 부자 네 부자인데 전신마비고 이제 시안부 시안부인 사람인데 그 그 왜 이름이 기억이 안나? 비포유 미 미포유 위 비유 어 그거 그거 싶다 미 비포유 그거 그거 제 곡 고마워 일요 하하하 고맙습니다 인생 영화 실미도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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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인생 영화 가장 좋아하는 모이칸의 라스트 모이칸 혹시 아시려나? 아 잘 몰라 인디안 모이칸의 얘기를 하는 건데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inver conditions 이 로봇 Reserve 아ls ladder 이ル이칸 recession 들려 Jobs I've never seen a movie. Come back, man. No. No. Remember it real. Mmm. Happy Gilmore. Happy. Happy Gilmore. Interstel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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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Y! Happy Gilmore. Happy Gilmore. Happy Gilmore. It's all for you. What the? We're talking. Happy Gilmore. There we go. We're going to go. What's happening? The world's coming. What's happening, Robin? What's happening? I'm a movie. I'm a movie. I've seen a movie for a while. I was sorry to be a part of the film. I've seen a movie for a while. It's a movie. 인생 영화는 뭐라고 하죠? 약속 약속 아니다 편지인가? 비트 박신영하고 너무 옛날인가? 우리 옛날 사람인데 뭐 편지 박신영 나오는 편지 접속 아니에요? 접속은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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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는 킹스맨이 제일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킹스맨 아 정말 진짜 너무 과분한 생일인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려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